한 번 더 먹지? 맛있어 편의점에서 2만원어치 산 민다영 제 카드로 긁었고요 언니 나 카드를 안 가져왔다 사장님 바로 바로 송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한국에 있대요 아니 한국이 아니고 호텔에 아 호텔에 있어? 저는 한 16,000원어치 샀습니다 제가 너무 고파가지고 짠 제가 시킨 거는요 아니 산 거는요 군만두 군만두 교자 와 커리 누즐 한 번에 먹을 건 아니니까 그리고 푸딩 잘 시켰다 그리고 약기토리 소금맛 양념맛 그리고 너무 많이 샀나? 천천히 먹으면 되지 이거는 삼각김밥 삼각김밥 멘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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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카라시 하나도 모르고요 읽을 줄만 아는데 뭔 뜻인지 몰라요 다영이 다영이가 강하시는 멸치래요 그리고 대망의 알 수 없는 우동 그리고 그리고 아 오고 맛있겠다 치셔 내가 사랑하는 곤약이 들어있어 언니 그리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응 궁금하니까 근데 아마 진짜 겨자가 맞을걸? 겨자인 거 같아 아이고 미안 곤약을 한번 먹어볼까 내가 좋아하는 저는 이게 우엉인 거 같아 진짜 맛있다 언니 진짜? 우엉 맞나? 안에 든 맛있지? 언니 스푼 하나 더 안 버렸지? 아 있어 좀 아 아 내가 갑자기 일본어 시간에 배운 게 생각났어 겨자 빼고 주세요를 배웠거든 선생님이랑 응 카라시 카라시 누키 데 오네가이시마 아까 생각났어 갑자기 와사 누키 데 오네가이시마 진짜로 우리 사이니까 넘어가지 진짜 일본은 내는 우리가 손님과 판매자였잖아 고소당해 너 고소당해 너 고소당해 야키토리 음 그 일본 젤리야키 맛있지 응 배불러 응 어쩌냐 어 야 푸딩 너무 맛있다 음 초코 음 음 음 음 음 이 이 이 이 이 동갑 루 하 수 해볼까 그 으 으 으 으 뭐 더 쓸까 아 귀여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침에 휴가지로 forth 아침에 귀중 지금 일찍 기다리는 중 진짜 짜증나는 게 임달혜랑 나랑 맨날 룩이 비슷해 근데 왠지 알아 언니랑 내가 키가 작아서 그래 일단 베이지색 맞아요 외투에 너 안에 핑크색이지? 나도 핑크색이야 그리고 심지어 샤넬 포인트 진짜로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둘 다 키장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신발도 우리 저희가 키장녀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이런 걸 신습니다 이런 그런 거 있지 않을까? 뉴런 공유설 학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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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바르페. 음! 맛있어! 바나나가 맛있라. 이거 먹었지? 너무 맛있어. 오 머치 카엘이. 오 머치 카엘이. 카엘이가 무슨 뜻이에요? 카엘이. 카엘이. 돌아가다. 오카이리 할 때. 다녀왔어. 돌아왔다. 과연, 하영아. 하영아. 어디가?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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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데서 비루 한 잔 비루 한 잔으로 나눠 마시기 안 돼 안 돼 안 돼 짠짠짠 짠짠 여기까지 어떻게 가죠? 이틀까지 택시를 타는데 내가 좋아하는 우유 도넛 아직도 그 맛일까? 궁금하네 우유 도넛 우유 도넛 우유 도넛 아까 사온 거는 납돈 김밥 두 개랑 사와랑 국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하던 이틀까지 다 пап 납돈 그 Khmer 아 또 야 먹어볼래? 네 감치했어 감사합니다 이거 연어 같아 아 아니 뭐지 그거? 겨자 아니 겨자 아니야 그러면 와사비? 아니 그러면 에어노린맛 그 알 날치알 아니 아 뭐 명란각해 겨자 이런거 아닌데 아니 칼을 씹는 겨자라는데 근데 왜 겨자 맛이 안나지 근데 왜 겨자맛이 안나지 이거 식사하고 계시면 버무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것 좀 밀어둬 선수국계란에 있는 양념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같이 먹었다면, 그러나 우리는 청양고추를 먹은 한다. 그래서 청양고추를 먹은 사람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먹었을 때, 도착했을 때, 주문하다가 먹었을 때, 동생들과 함께 먹었을 때, 먹었을 때, 동생들과 함께 먹었을 때, 루티로그 자업은 아니면 어떡하지? 맞아요 루디로그인가요? 투잡 중이에요 근데 이거 맛있다 하얘지 라이스? 맛있죠 맛있죠? 진짜 사가고싶다 이것도 맛있어요 그거 유명하잖아 그 라면 케이터링에 있는 거야? 신라면들이 있잖아 해외에서 먹는 신라면이 진짜 맛있는데 이것도 먹어 하얘지 라이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거기에 가라하게 얹어달라 안해 몰랐어 저 내가 두 개 얹어달라 했는데 하나는 언제 춤을 이렇게 했는데 니 이랬어요 니 니 원래 여름에 여름 서비스 시킨다고 진짜 생선하려면 예를 들면 여기 뭐 120번 방인데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데 제가 빨리빨리 빨리빨리 백 이러니까 백 그러니까 아 120번 방이에요? 하이하이 근데 그 일로는 또 1분으로 해 이렇게 까맣지? 카메라에? 어 아 아 아 아 이거 뭐야? 아 왜 까맣지? 아 아 아 비빨리